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할 게임 바로 Hello 네이버 투기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약간 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양해 좀 해주세요. 일단은 이걸 획득할 수 있고 열어주면은 지도 하나 획득할 수 있고요. 이때 나가면 돼. 들어왔다 들어왔다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주고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두고 그 다음에는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 머리를 내려주고요. 멧돼지 머리 나갔다 나갔다 요거 요거 내리고 요거 아 들어갔다 벌써 뛰어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줄 겁니다 여기로 점프 해주고 여기로 점프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은 여기 멧돼지 머리가 총 네 개 있거든요 이러면 되고요 저번에 여기서 약간 막혔던 것도 기억하네요 여기 계속 올라가주시고 발이 그냥 여기서 점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C 이렇게 해주고 내려가주면 여기 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얻었던게 이 C하고 C 밖에 없네 4분 다 쓰는 걸까요? 2층 가봅시다 2층 왔다 이때 저희는 여기로 가서 뺏겼다 뺏겼다 가보자 일단 여기 2층 올라와서 이거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알파벳 저거 있죠 저걸 지금 다 모아야 되는데 알파벳 틀러가 어딨지 그 위에 있었고 아래로 이게 있나 여기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사발 왜 줬지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예전에는 산 만졌으면 기업 때문에 힘들어 하더니 이번에는 다 나왔네 올라갑시다 우리에게 필요한게 비죠 비 비가 있을만한 곳이 없네요 여기 위에는 확인했으니까 5층 레이스 전문가 2층 3층 1층 2층 1층 어 뭐야 어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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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간거야 그치 어디있어 어디있어 일단은 좀 혼자서 해보고 가야겠네 아닌데 이 시원한곳이 진짜 없는데 모르게 일단은 다 뒤져보자 일단 여기 치아에 있는거 여기 내려가라고 내려가 1층에 거기 올라야되네 여기여기 이쪽을 좀 잘 잡고 이럴줄알았지 이럴줄알았지 이럴줄알 나가놔 그래도 안 먹고 잡혀서 다행이다. 먹고 잡혔으면 이상하게 됐을지도 몰라 다시 가볼게요 뭐야 형? 나 왜 없냐? 아 설마 전자레인지 있는 거 나 안 꽂았냐? 에반데? 진짜 개 에반데? 저 할아버지 오는 시간이 너무 빨라 아 나 진짜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 있는 거 하면 되나? 할아버지가 너무 경비가 심해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일단 튀어 할아버지가 무슨 저래? 여기에 못 가고 어디라고 말해줬긴 했는데 밖에 어딘지 모르겠어 아 아니 다마 케이스 뭘 짜자는 거야 여긴가? 여기 여기 있다 이게 뭐지? 여기 여기야 공 바로 얻어주고 살았다 이제 또 박물관인가?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? 여기다 여기! 여기 여기 어 으 으 으 으 으 아저씨야 아저씨야 진짜 아저씨야 일단 여기 피해서 여기다가 하나 꽂아줘요 그냥 해주고 뭘 더 해야되는거가 어? 뭐 열린다? 여기 있다 이게 뭐 돼지 머리인데 이게 교각 생기는 곳으로 가면 되려나? 이웃 아저씨 너무 그럼 안되죠?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분 탓이야? 죽을뻔 했네 여기 위에서 해볼까? 아 맞다 조각상 뒀으니까 1층이 열린거 아니야? 혹시 몰라 아까보다 아예 안되네 일단 들어가자 어디 있을까? 아저씨 온다 아저씨 온다 아저씨 온다 아저씨 온다 아저씨 온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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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야 되는 거구나 됐다 어? 잠깐만 이게 진짜 될 줄 몰랐는데 원래 이거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 뭐야 네 저거 톱님 학교 3개를 다 맞춰야 이게 아까 그게 비밀번호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잇 이게 쓸 수 있는 게 하나쯤 있지 않을까 아 설마 그 아까 종이비행기 같이 생긴 게 자동차 로고 같은 게 아니겠지 이게 진짜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한번 맞춰보자 진짜네 일단은 요거 추가 나이스 맞췄다 그 다음에 저기 금고 비밀번호가 저기 시각이거든요 자 여기 몇시냐 11시 35분이거든요 그래서 113호를 여기 금고에다 쳐주시면 됩니다 쭉 뭐지 뭐지? 어? 돈이 다 어? 그거 맞아? 그거 맞냐고 어? 안 되는데 또 악몽이야? 진짜 얼마나 악몽을 꾸는 거야 이번엔 여기입니다 물론 해봐 해봤는데 재밌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가위가 없네